4장 5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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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7장 8장 8장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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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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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11장 12장 11장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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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는 중에 당황스러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됨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입니다. 이런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힌 죄로 고난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들도 구원받기 힘든데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